가자 아이씨 얘는 왜 밖에서 밖에 오줌을 안 써요 빨리 와 아이씨 어제 샤워시켰는데 또 시켜야 되겠네 음 오늘은 누구를 한번 해볼까 고객님 강아지 목욕 부르셨죠? 아니요? 뭔 소리야 아니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까만 듯 목욕을 안 시키신다고요? 아니 우리 집 강아지 원래 까만색인데요 아 그래요? 근데 이게 무슨 개꼬랑내가 너무 심한데? 당신 입냄새겠지 아니 안 불러때릴까요? 단돈 1만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싫은데요? 그럼 50% 5천원 아 싫어요 그냥 천원? 아 그럼 카드 대약? 그럼 1회만 공짜로 해드릴게요 2번만요 아싸 개꿀 아우 리프트 또 샤워한다 이젠 될 거 오세요 아우 좀 올려 솔솔솔 잠이 옵니다 고객님 두피 마사지 갑니다 어 거기 거기 아유 개팔자가 성팔자야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? 공짜라서 더 시원하지? 아우 예쁜 누나가 시켜줬네 아 끝 고객님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? 아 끝났어요? 아 진짜 저 새끼룸 자 여기요 어휴 하얘졌네 어휴 나 조 누나 엄마 할래 안녕히 가세요 아 사장님 그런데 번호 주로 아 이런 개 아 dressed